연초부터 대형 조선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재 업체들 사정은 많이 다른데요. 수주 일감이 오려면 보통 1, 2년이 걸리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큰데 정부의 각종 대책도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공장 한 동에서 직원들의 일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에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100명이 넘던 직원은 7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초 대형 조선소에는 잇따라 수주 낭보가 날아들었지만 설계와 보완 등을 거쳐 일감이 오려면 보통 1, 2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업체의 최근 모은행의 대출 이자율입니다. 10억 대출의 2.67%이던 이자율이 오는 15일부터는 9.5%로 4배 가까이 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 대출이나 만기 연장 같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지만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친 지난해 정부의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도 3분기에는 오히려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창구에 가면 대출해주는 방법 자체가 하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신용이 좋아야 한다든가. 금리 인상 유예하는 것을 연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 기자재 업체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조선 기자재 업체는 603곳. 3만 7000명 넘는 직원들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업계 특성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